오는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을 앞두고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 대회가 원주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원주지부는 원주시와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정부를 상대로 비정규직 철폐 정책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원주시에는 공단 설립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간접 고용이 아닌 직접 고용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